안녕하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그냥 소통이 안 되고 대행관계가 이렇게 살아갈수록 힘들까? 참 여러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참 아휴 그래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건데 당신이 좀 변하시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할 것이오. 이러면서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이런 어떤 마음에 싸움, 현실적인 어떤 사람과의 그런 다툼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니까 여기가 한계야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굳혀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에게 반응이 됐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다고 하겠죠. 공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편합니다. 무슨 공감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다 나를 나에 대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 사람 무시하시네. 요즘요. 어때요?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 중심. 사람은 위대하다. 제가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아셨어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태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목을 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상태의 것이 변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는 의지적으로 변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요? 참 오래 전이에요. 아단과 하와. 그들이 꾀이는 자, 하나님을 이간하는 자,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이간자의 꾀임을 받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이후부터예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는 조항이 붙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실 그 순간에 그들이 정말 딱 땅에 떨어져서 그의 몸이 뚝 떨어지고 몸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공급자,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그 성품,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영혼? 영혼이 이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영혼 존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삼구조안의 그 마음, 혼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고할 수 있고 또 그 사고 기능에서 대응과의 모든 관계가 다 지속되어야 되고 그 명철함과 그 명석함 그리고 지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그런 감정들 그런 것 다 없어지고 양심 이런 것들이 다 고장나고 무뎌지고 그려진 거예요. 그 기능들이 무뎌지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을 밝혀준 게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더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뇌과학입니다. 뇌신경과학인데 성경은 더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다. 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수정돼야 돼요. 사람의 학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과학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설계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신을 만든다고 해요. 신의 영역을 아주 더 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된 사고, 고장된 마음 안에서 어떤 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만들어내는 신이 과연 어떠한 신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성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는 일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 여성이 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어요. 가명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그 인물이 본인에게 오는 그 환각 늘 나쁜 그 환각의 환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각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범죄도 저질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 환각이라 자기 스스로는 자제를 할 수 없고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상담도 받아봤고 또 그는 많은 정신적 약물치료를 많이 받았고 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재발되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적인 패턴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마음의 안정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기독삼산자를 찾게 된 거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션이 지속될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온 변화가 이제 자신감이에요. 자기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마음 안에서 평안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서 오는 반응이 뭐 상담 끝나고 나오면 그냥 계속 길게 이메일을 해서 저한테 보내고 또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또 얘기해 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인상적인 일들이 저에게 이런 한 사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볼 때 그래 그가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뭐 상담이나 약물로나 이렇게 할 때는 참 그것이 진전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겸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과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제껴놓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걸 이제 버려야 된다 과학 없이 하나님의 과학 없이 뭔가를 자꾸 이뤄내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과학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 이 전체적인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과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는 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있을 거냐고 근데 그때 그 배경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제 사람들의 말과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강대국의 나라의 모든 교훈과 풍습을 계속 답습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강대국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에 다 포로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 그대로 강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과거에 오래전에 예화이지만 현재도 일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과학의 학문이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타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난 데서 온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또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새 생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과연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소가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 죄의 본분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 고장났기 때문에 아당과 이후로 다 고장난 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오의 생명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가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법으로는 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은 범죄 현장에서 잡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로 쳐서 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갖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그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당시에 반대자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범죄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 여인을 잡아왔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다가 그 여인을 죽여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다만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돈을 던져서 죽이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청년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는 보인 거고 남의 죄를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남의 죄 때문에 그는 죽여야 될 거라고 마음이 그렇게 부패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양심이 타락해서 이미 이제 더러워졌고 사람들은 죽은 행실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는 마음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공로 안에서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그것이 태워지지 않아요 우리 고장난 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